1, 2, 3 워이거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바로! 대박! 바로 저희 리스켰어요? 뮤비, 뮤비가 저희가 곧 있으면 저희 리얼리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뮤비 찍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뮤직비디오가 나오네요? 우와, 대박! 오우, 나 바운스! 더블링!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리얼리티 지금 잠깐 봐도 심각하네요 어, 심각하다, 지금 오빠, 이게 위에서 찍으면 그 자신의... 나 봐! 그러니까요 얼굴 이렇게 가니 장난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춥지 않나요? 오늘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추웠어요 추웠다 맞아요 낮에 제가 저희는 스텝테이드도 좀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여러분 말고 저기 보시는 원스분들 네, 네 여러분 저희 민낯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민낯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희 오늘 이 두 명 빼고 완전 민낯! 저희 저 한 시간 전에 머리비를 감았어요 머리비를 감았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빛나! 잠깐만 너도 가치는... 아니, 진짜 선크림도 안 발랐어 이건 진짜 맞아, 리얼 너무 심하다, 진짜 여러분! 노아와 선생활 2회 어떻게 보셨어요? 내미 너무 재밌었다! 우리 2월 때 건강검진도 받았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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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안 나왔는데 우리 채영이가 수면마취 했잖아요 댓글 좀 보게 수면내식이요 아, 수면내식이요 그래서 수면마취 했어요 아쉽네요 무모 언니도 A형이었어요 네, A형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A형은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근데, 근데 그, 뭐, 벌칙을 해야돼서 어, 2월 레전드였대요 어, 진짜요? 네 이거, 댓글 좀 볼까요? 벌칙이만 없으면 오늘도 레전드였던 처음이에요 하! 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무모 혈액형 내기는 오늘 막 나옵니다 그때 정말 추워놨어 아, 그리고 여러분 랜덤 와주신 그 짤방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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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오늘도 발표를 저희가 다 같이 골랐으니까 진짜 이거 웃겼는데 이제 하시고 꿀 좀 예상이네요 3화 나 뮤직비디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지금 계속 감상적 3회가 정말 기념됩니다 우와, 정연언니 머리 묶었어, 이뻐요! 어, 와 정연이 머리 묶었어 머리 묶인다 아, 저 머리 묶어요 머리 많이 길었죠? 많이 길어서 야, 너 너무 길었죠? 머리, 이제 너무 많이 길어서 너무 머리가 묶여요, 맞아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희 곧 3회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이제 일장품을 판매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이제 금액을 모두 기부를 했어요, 저희가 그쵸? 네 저희 완료로 하진 않았고, 현재 지금 준비 중이 있습니다 네 네, 잘 봤어요 여러분, 15초 남았어요 네? 네? 진짜요? 어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요! 오늘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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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5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하겠죠? 5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하겠죠? 그럼 저희 팬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네 축하해요 대화, 그럼 대화, 뭐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을 읽어볼게요 사랑합니다! 저희도요! 우왕! 우아! 우아우아! 우아우아! 아, 우아우아! 누구 계시나요? 일본어로 인사 좀 해주세요 일본어 댓글도 읽어주세요 어? 지효 민나신데? 너무 없다 정말요? 정말요? 내가 좀 자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밥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어요? 안, 식사하셨는데 아니, 야식 야식! 야식이 있어요! 여야시는 야식이에요 야식의 준비는 여러분 우사생을 보면서 야식 어떠세요? 닭강정 어때요? 닭강정 This is 닭강정 스타일 네 가마루 스타일이거든요 트와이스와 이제 인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건네 혼자 안돼 안돼 시작 안 했잖아 그래요? 앞에 있는 거 TV예요 컴퓨터예요 오 좋네 닭강정 족발도 먹어요 이런대요 족발도 먹어요 야식은 족발이죠 야식은 족발이지 이런대요 불조개 빠졌습니다 아 불 좀 먹고 싶다 저는 이제 불조개 마셨어요 아저씨 아 진짜요? 불 좀 맛있어 숯불로 한 족발을 먹어봤는데 아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3회 정말 기대되시죠? 저희도 기대됩니다 저희 얘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3회 정말 힘들었어요 3회 저희도 기대됩니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재밌었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맞다 어떤 또 몰카가 있을지 몰라요 저희도 맞다 아까 스타킹 몰카가 있을... 뭐라고? 스타킹?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거기서 출연을 했는데 혹시 다 보셨...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뭘 했죠?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히 잘했죠 채영이는 여러분 진짜 잘 입죠 잘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채영이랑 제 바지가 이쁘죠 오늘 스포입니다 이거 스포 아닌가요? 오늘 말고 다음 화 스포죠 근데 보여주면 안 되지 근데 채영이가 입은 게 반전이에요 채영이가 입은 게 반전이에요 채영이가 입은 게 반전이에요 비밀이다 보여주면 안 돼지 슥슥슥슥 이쁘자 입 마시죠 그러면 이번에도 다음에도 봉방사수 하셔야겠죠? 봉방사수? 봉방사수 채널 봉방사수 영원히 영원히 아직 안 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비야 나 비야 얘기 안 한 사람 얘기 안 한 사람? 얘기 안 한 사람? 얘기 안 한 사람? 민아 민아 우리 매니저 오빠 응 민아 했잖아 다 얘기했어 매니저 오빠 얘기 안 했잖아 문준이 말 좀 해줘 뭐 하겠어? 사나 해봐 사나 사나 사나사나 잘 댓글 좀 읽어볼까? 사나 잘생겼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공연으로 다시 해조를 하신대요 응원해달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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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조대 마지막 해조대 다시 해조대 되게 필륵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봐봐 미나야 말 좀 해 이런던데요 네? 미나야 말 좀 해 이런던데요 어? 많이 했는데? 네 다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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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으로 정연언니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읽고 있거든요 엄마가야, 우리같이 트와이스의 유가한 시대교수의 리뷰가 시작되면 좋았으니 맞아 맞아 예에 스마이크 모르겠지만 예에 예에 어, 감기 걸렸대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엠카운트랑 스페셜 스테이지 뭐, 어머, 미안해 나 웃겼다 내가 미안하다 엠카운트 스페셜 스테이지 다들 뭐해요? 어, 합니다 비밀이에요 저희 없어졌어요 여러분, 목요일 날엔 만나요, 여러분 엠카운트랑 만나면 봐야겠어요 난 스포 우정이야 여러분, 천천히 만나요 안녕 안녕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